국민 MC 유대석 MC하기 정말 힘들다 부부 종교가 기독교와 불교로 다른 유대석과 낙여운 부부를 소개합니다 결혼이란 CH 스포전 착한 아내와 건강은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유키즈 언더블럭 우리 스태프들 왜 안 웃으시지? 평소와 다른 웅성거림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가 또 긴장한 유대석 윤석열 당선인은 셀프 영광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좋아하는 프로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제가 안 나올 걸 그랬나요? 유키즈 논란 계속 국민 MC 답해야 정치권 유재석 소환 민주당 현근택 유재석의 문재인 이재명 출연 안되는 이유 답해라 유키즈 유재석의 쏟아진 악플 소속사 법적 대응 예고 골치 아픈 정치권 얘기에서 화제를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안의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이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 MC 유재석과 아나운서 나경은의 부부 종교가 다르다 유재석의 종교는 불교이고 나경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유재석이 자신의 종교는 불교라고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밝혔습니다 나경은은 남편 유재석의 종교가 불교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죠 특히 나경은 아나운서의 아버님은 교회의 장로님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전 집안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며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실 믿음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특히 딸을 비교독교 집안 그것도 불교 집안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독교 신자인 나경은이 불교 신자인 유재석과 결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천지 루머 유재석 진짜 종교는 불교 나경은의 기독교 개정 의혹이 있었지만 카톡, 찌라시 등으로 인해 신천지라는 오해를 산 유재석이 강경 대응을 밝힌 가운데 그의 실제 종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죠 2020년 4월 4일 FNC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유재석의 신천지 교인 관련 루머에 저희 소속 아티스트는 특정 종교와 전혀 무관하며 해당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팬들은 실제 유재석의 종교가 불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유재석의 포털사이트 프로필에도 그의 종교는 불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석이 나경은과 결혼하며 기독교로 개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유재석의 아내 나경은은 기독교 신자로 집안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재석은 최근 tvn 뉴키즈에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 불교라고 밝히며 종교를 명확히 했습니다 유재석, 나경은, 결혼 개그맨 유재석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피앙새 나경은 MBC 아나운서에 대해 결혼식의 주인공답게 아름답다는 찬사로 결혼의 행복함을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장충동 신라우트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로서 설렘과 기쁨을 드러냈죠 유재석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경은 아나운서를 보고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자마자 쑥스러워서 나가 있겠다고 말했으며 결혼식의 꽃은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 화장도 웨딩드레스도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또 유재석은 지금껏 다른 사람의 결혼식 사회는 많이 봤는데 결혼식은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 혹시나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절친 개그맨 이휘재의 사회 MBC 전 아나운서였던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의 출애 그리고 김종국과 송훈이 축가로 진행되었죠 결혼식 후 두 사람은 5일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며 유재석과 나경은 아나운서는 지난 200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유재석은 메인 MC를 맡았고 나경은 아나운서는 말리있게 코너인 거꾸로 말해요 아하에서 목소리만 출연해 마봉춘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연인임이 밝혀진 두 사람은 이후 각각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유재석 강호동 축하 메시지 가장 기억에 남아 2008년 7월 6일 오후 나경은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린 유재석이 강호동의 축하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는데요 유재석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결혼 기자회견에서 많은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강호동 씨가 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말문을 열었죠 이어 유재석은 어젯밤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가 결혼해서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네가 선택한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씹어먹어라 고 보냈더라 평소 강호동 씨가 좀 과격하게 말하는 편이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한 유재석은 이번 결혼식의 사회를 맡던 유재에 대해 동창이고 절친한 친구다 방송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친구라 사회를 부탁했다 다행히 흔쾌히 수락을 하다라고 말했죠 유재석과 나경은은 MBC 오락프로 무한더전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06년 여름께부터 교제해 왔습니다 축가는 가수 김종국과 개그우먼 송은이가 맡았습니다 유재석 라이브 방송서 정치생 논란 유키즈 제작진 향해 힘내시길 방송인 유재석이 정치생 논란으로 번진 유키즈 언더블럭 제작진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재석은 지난 4월 26일 라이브로 진행된 카카오티비 플레이유를 통해 유키즈 언더블럭 제작진을 언급했습니다 유재석은 유키즈 언더블럭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 소식이라고 밝히고 3위가 놀면 뭐하니 8위가 런닝맨 20위가 식스센스 3이다 정말 감사드린다 플레이유는 아직 순위에 안 올라왔지만 정말 대박이라고 말했죠 유재석은 유키즈 제작진 정말 힘내시고 열심히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재석은 이어 식스센스 놀면 뭐하니 런닝맨도 힘내세요 우리 동료들 제가 사랑하는 동료들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재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유키즈 언더블럭 게스트 출연 이후 이른바 정치생 논란에 휩싸이며 주목을 받았죠 유키즈 언더블럭은 윤석열 당선인 출연 이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 김부겸 국무총리 등 여러 유력 청취인들의 출연 거절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출연에 휘말린 유재석 데뷔 30년 만에 결단 보였다 유키즈 유재석에 쏟아진 악플 소속사 법적 대응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예능 나들이 후 악성 댓글에 시달린 유재석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는 유재석이 방송계에 데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유재석 소속사 안태나는 지난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안태나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글과 악성 댓글에 대응하겠다 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적으로 수집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아티스트에게 폭언 및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이들에게도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팬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은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변함없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마무리했죠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TV엔 유치조 언더블록에는 윤 당선인이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유재석은 방송의 MC라는 이유로 보수와 진보양측의 비난을 받게 됐죠 방송이 끝난 후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방송 분량이 너무 적다 너무한 것 아니냐 편집 왜 이렇게 대충했냐 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냐며 유재석 조세호 태도를 지적했으며 반면 진보성향 네티즌들은 유재석도 당일 출연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 제작진 책임지고 사과해라 좋은 프로그램에 정치생 묻혔다 실망이다 라며 불만을 피했습니다 유재석 나경은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